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서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유튜버의 크리에이터 및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글날에 보수집회에 가지 않으시고 광화문 대신 교대를 선택하신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장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코지의 허준무 대표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길 잘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너른 강의실을 배정해 주신 그리고 오늘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실 우리 윤범기 테헤란노대 특강을 위한 운영위원장님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백의성 역사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경화 구독자님께서 오신 이런 역사적인 날에 정말 김소월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저분이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김소월이나 부시킨이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톨스토이가 시를 쓰면 김소월 같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뭐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시를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써봤자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쓰긴 썼겠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막심 고리끼인가요 그 고골리인가요 그 외투라고 있잖아요 고골리 그렇군요 골골대... 죄송합니다 그 외투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오래 전에 읽어서 제 강의 이원익 정성을 보고 있으면 그 외투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러시아 문학 전공자 맞으시죠 아 그렇습니까 러시아 어학 전공자 박아 박아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잘 있어 이 말입니다 안녕 그래서 일본 사람은 박아가 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 좋은 협상 마치고 일어설 때 러시아 사람들이 박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은 역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식 참여인데 저것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괴롭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런 갑자기 왜 일본을 하냐고 오늘 당사자가 1900년대부터 언제부터 좋았노 1934년 2년에 태어나서 34년에 죽었습니다 33살 나이에 만으로 치면 이게 31살밖에 안 돼요 만 31세 한 33세 한국 나이로 김소월 시인의 모습입니다 시집이라고는 이거 하나 1925년도 12월 달에 종로구에 있는 연건동에 있는 매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안지현 교수님하고 같이 종로의 문화인물로서 제가 김소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로의 문화인물은 우리 민족의 시인 3명이 다 그렇습니다 종로의 문화인물입니다 왜 출판사가 다 종로에 있거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전에 종로에 안 오면 신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시인 이상 본명 어디예요 김해경 이번에 김소월도 뭐예요 본명 김정식 그런데 김정식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왜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막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개그맨이 김정식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개그맨이 좀 이렇게 그거 한 게 아니라 별명이 바풀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김소월을 김정식이라고 부르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분은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몸도 땅땅하고 그렇죠 옛날에 보면 좀 귀엽게 생기고 맨날 권투선수 이런 걸로 잘 나왔잖아 그렇죠 이 얼라들 앞에서 제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걸 몰라요 얼라들 앞에서 이러면 누구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속성이란 말이에요 딱 들으면 아시겠잖아 김정식이라는 개그맨 그게 뭐였지 바풀댁이라면 아 얼라들 앞에서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딱 알잖아 어하 그렇죠 이게 지속성이에요 희한한 지속성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1, 33세까지 했다 그 다음에 윤농주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시를 거의 어디서 썼습니까 종로구에서 썼습니다 하숙집에서 누구 옆에서 송몽규 정병욱 강처중 그 다음에 정지용 정지용 같은 하숙생은 아니고 교수님이 멘토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사이에 썼다 그래서 일본으로 떠나갈 때 연희 전문의 영어과 교수였던 이 양하 교수에게 요 한부를 주고 다시 자기하고 같이 하숙방을 썼던 정병욱 나중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문예비평 교수가 되는 정병욱 교수에게 이걸 넘깁니다 그래서 정병욱 교수가 한국전쟁에 참전할 때 자기가 광양집에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시니까 시집이니까 어머니 이거를 반드시 그대로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분 나빴다 그러죠 아니 이게 뭔데 네가 지금 죽으러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거를 네가 쓴 시도 아니고 이거를 그렇게 하라 그러냐 당연합니다 정병욱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확인받아가면서 첨삭받아가면서 쓴 시입니다 윤동주가 어 그렇기 때문에 이상 윤동주 김소월 세 명이 다 뭐야 종로의 문화인물이에요 종로구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구는 당시의 우리나라의 중심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지잖아요 일본지 그러니까 그때 그때는 뭐야 강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다 종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욱더 중심지였다는 얘기죠 삼십삼세에 죽었다 김소월 문학과 역사 특강 요게 바로 천구백이십오 년 예 초판본이 되겠습니다 진달 내 꽃이라고 돼있죠 시엇 기역 이게 쌍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오늘도 사람들이 많이 그 한글날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유래를 물어봅니다 제가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유월 육일 현충일이라는 것이 이승만의 치밀한 정치 조작으로 만들어진 날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9년도에 50년도에 유월 육일 날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급습합니다 자기의 법무 특보이자 비선 실세였던 장경근 친일파 판사 장경근의 권유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하니까 확 날아가잖아 그 권유를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들어갑니다 그게 6월 6일입니다 그 6월 6일을 덮기 위하여 친일파 청사를 못하게 한 날을 덮기 위하여 원래 국군 한국전쟁 묘지로서 대전 동작동 현충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원래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56년도에 56년도에 자기가 가장 아끼던 만주 특설대이자 만주의 헌병으로서 우리의 독립군과 중국의 독립군을 엄청나게 잡아들였던 국군 특무대장 김창룡이 56년 1월달에 한국군에서도 온갖 전행을 일삼다가 죽습니다 저격당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친일파의 괴수이자 가장 나쁜 놈 아마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에 가장 나쁜 놈이지 싶어요 그 김창룡 근데 참 우습게도 지금 경찰청장도 김창룡이에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김창룡이 죽자 김창룡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날짜가 6월 6일 56년도 암살된 해에 국무회의에서 6월 6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김창룡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죠 환장할 노릇이죠 환장할 노릇이죠 홍암나철 선생이나 대종교 그 다음에 몽양여운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백범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서울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까? 여창공원이나 도봉구 우이동이나 저 만주 화룡현이나 이런 데 계시잖아요 홍범도 장군이라 해봐야 이제 모셔왔잖아요 이제 맞죠? 그렇잖아요 홍범도 장군의 상관은 봉호동 전투에서 상관 저번에 한번 여운영 강의에 오셨던 분들은 보셨죠? 그분의 손녀딸 직접 보셨죠? 여기 오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최운산 장군은 지금 어디 계세요?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45년도 해방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 평양에서 근데 무슨 빨갱이에요? 평양에 묻혀있으면 빨갱이야? 그래서 그거를 북쪽 정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숨만 살아갖고 다 나왔는데 거기 묘를 수습해오지 못했잖아 너무 정신이 없는 관계로 안중훈 장군님은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김창용은 어디에 묻혀있지? 대전현충원에 글마 죽은 거를 기념해가지고 현충일도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한글날은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한글날은 그러면 뭐 없느냐 혹시 뭐가 없느냐 없습니다 한글날은 그냥 어때 훈민정음 해대본이 훈민정음 해대본이 천구백사십 년에 간송 전형필이라는 그 문화재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문화재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으면 조선의 천만장자 하겠지요 그래서 뭐냐 그분에 의해서 그 종로 인사동에서 이제 처음 발견됩니다 아 저 경북에서 발견돼서 인사동에서 공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솔 최현배 선생 주시경의 그 수제자였던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이거를 알고 해래본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음력 구월 상순에 이것을 반포했다라는 것이 거기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구월 상순을 따지고 보니 시월 구일이더라 그래서 훈민정음 공식 반포일로 정했습니다 북한은요 오늘 제 페이스북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은 일월 십오일로 정합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저거가 말하는 남한이 시월 구일이니까 뭔가 다른 날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포한 날짜는 시월 구일인데 성삼문이하고 신숙주가 창제한 날짜는 일월 십오일이 들어가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헤레본에 그것도 적혀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월 십오일로 이거는 인마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글날 장난치나 조선글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을 자꾸 설명하는 자체가 저를 보고 종북좌빨이라는 증거랍니다 몽량영은영 선생을 설명하는 자체가 자기 후손 중에 한 분이 왜 두 분의 딸인가요 북한으로 갔었죠 그리고 오늘 이 강의도 김소월이 북한 쪽에서 태어났잖아요 한반도 북부 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김소월의 여섯 자녀 가운데 다섯 자녀가 북한으로 갔거든요 북에 한 자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핏줄이 서울에 있는 건데 그래서 저를 보고 종북좌빨이랍니다 오늘 보수집회는 여러분 오프라인 집회를 막는다고 해서 온라인에서도 활동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백이성 강사를 신고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청원서 쓰고 구글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저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 니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야 자꾸 접수된다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어떻게 계속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항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자꾸 눌러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좋아요도 많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인가 보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 슈퍼챗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야 유튜브에서 어떻습니까 아 신고자의 신고를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신의 한 수 이런 데 들어가서 좋아요 누르고 하지 마시고 아 지키는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김소월입니다 소월 네 소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글날 전에 추석 연휴에서 아주 이제 제가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출신인데 부산시 동구 초량 2동 출신에 최홍기 씨가 아주 대단한 히트를 쳐요 최홍기 씨가 예명이 뭐예요? 나훈아 나훈아 그죠? 네 나훈아 우리 할머니하고 너무 잘 알죠 우리 할머니가 홍기야 일로 와봐 이러면서 때리고 막 이랬었거든 깎아 사먹어 이러면서 막 죽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는 절대 나훈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최홍기입니다 마도로스 최씨의 둘째 아들 선원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창가에 살아노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저도 목소리가 좋은 편에 속하나요? 저도 선창가에 살아서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우리 윤번기는 그럼 메아리가 발달해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겠네 아 이러면 이렇게 확 퍼져야 될 텐데 그렇죠? 경화 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서울 어디? 서울도 뭐 도봉산 밑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 서울 어디? 반포대교요 뭐 이러지 마시고 간혹 가다가 요즘 2, 30대 2, 30대 아닙니다만 간혹 가다가 요즘 10대, 20대, 30대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현대아파트요 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현대 이러면 압구정동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지금보다 6킬로가 빠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6킬로 빠졌을 때의 사진입니다 범규가 빨리 이 학교 어딘지 봐라 서울예고입니다 여기가 서울예고 서울예고에 무용 전공하는 학생 3명이서 이렇게 김소월의 시입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드레까마귀 저 산에는 헤진다고 지적입니다 그죠? 흐르는 물은 악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흘러도 연달아 흐릇디다 그죠? 이 후에 내가 왜 외우게? 지금부터 여러분께 김소월과 저의 인연을 드립니다 이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정확합니다 제 구독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시는 그 담임선생님이 진주사범학교를 나오셨는데 예전에는 사범학교 나오면 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이제 석사도 받으시고 대학원도 다니시는 걸로 제가 지금 다니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IMF 때 그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뭐 사립학교인데 부산에서 그때 당시 폐교됐다는 한 개 학교밖에 없어요 아마 또 막 이게 네티즌 수사대가 동원되면 내가 무슨 초등학교 출신인지 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나오는 거지 폐교될 때 내 초등학교 동기가 거기 선생이었어요 거기 그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출신 졸업생이라고 선생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 아는 거기에 구하지 그러면 내 초등학교 동기인데 6년 동안 선생하다가 6년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4년 동안 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폐교가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딱 요맘때입니다 10월 초 한글날이 다가올 때인데 그래서 내가 한글날 특강으로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한 반에 65명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65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1982년도 82년도에 65명씩 있는데 요즘 같으면 참 이게 요즘은 다 20명 25명 이랬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제가 큰 딸애가 8살이라서 이번에 학교는 제대로 안 갔지만은 그래도 몇 번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6분단 다 잃어서 6분단 한번 말해봐 뭐 이런 거 되게 선생님들이 3분단 얘기해봐 2분단 나와서 다 풀어봐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그도 절도 안되면 반장 부반장 나와 뭐 이런 거 많았어요 6분단이 다 해봐야 하는데 제가 6분단에 지금 저 뒤에 어르신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앞에서 부터 가을이라면 가을 하면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른바 뭐야 심상 가을의 심상 심상 이미지 조금 더 유식한 학술적인 용어로 해볼까요 레프레젠트티브스 표상 가을의 표상을 한번 얘기해봐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답이 이렇게 나와 떡볶이요 짜장면요 엄마요 가을이 뭔데요 몰라요 쭉 그러는데 제 뒤에 앉아있는 그래 기성에 일어나서 얘기해봐 김소월의 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소월의 가는 길이 생각납니다 뒤에 있다고 나도 본능적으로 좀 크게 얘기했는 거라 김소월의 가는 길이 생각나면 될까 이 선생님이요 뭐라고 그렇게 된거지 김 뭐 김소월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고등학교 같으면 그래도 김소월 그리고 가는 길이 뭔데 아마 이랬을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인데 김소월하면 선생도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하시겠어요 김소월의 가는 길 가는 길이래잖아 순간 이 선생님이 김소월에 그런 것도 있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를 알아? 네가 이 사람을 알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떠들어요 순간적으로 이 선생님이 조용해 이렇게 된 거죠 조용해 애들이 전부 두드려 맞는 줄 알고 조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 사람이 누군데 이랄까 예 우리 나라 시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방금 내가 그렇게 외웁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뭐 하니 그리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흘러도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인마야 그게 왜 가을이냐고 내가 보고 물은 거예요 그 구독자께서 우리 구독자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유튜브에 만 명을 넘었을 때 기성아 네 기성이 맞지? 하고 저한테 일본에 지금 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네 참 그래 제가 이번에 김소월 강의인데 물론 이제는 연세가 너무 드셔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무 슬프게 니 거기 업로드 되는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될 건데 어 선생님이 내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 뭐 특별히 무슨 앓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 선생님 말을 그래서 뭐냐 가는 길 왜 가을인데 생각나 이게 뭐냐면 저 산에도 까마귀 드레 까마귀 그러죠 여러분 까마귀라는 게 드레 놀려면요 드레 뭐가 없어야 돼요 벼 이런 게 다 배에 져야 되잖아요 그럼 가을에 추수죠 이거를 보고 이제 가을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니 뭐 옆에 애들이 이게 중학생만 돼도 우와 뭐 이래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인학에는 몰라 뭐 김소울이 뭔지 뭐 가는 길이 뭔지 그럼 대답하는 나는 알까요? 나는 그 의미를 알고만 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노? 내가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할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내가 연세라는 말을 잘 못 알아두니까 몇 살인데 너가 할머니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26년생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지 26년생 바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몽양영은영 선생의 비서 바로 우리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자 너희 아버지 다 뭐 하시노? 하고 쭉 한번 대봐라 그 아마 강의 보신 분 그때 참석하신 분 오프라 윈프리 그 강의할 때 아마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뭐야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벽에 그림을 보고 이게 메카의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소위 세크리드 스톤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빙글돌면서 왜 일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 이 천이 혹시 그 중동에 파견 나가셨으면 이라크 북부 지역에 혹시 가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그걸 어떻게 하냐 저 천이 모슬린이라는 이라크 북부에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모술 이 밑에가 바그다드고 북부의 중심지가 모술입니다 그 모술에서 나오는 린넨 카페트를 모슬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슬린 여러분들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어 모슬린이라는 이름 내가 많이 들어봤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가 막 자기 아들을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3년째 걸려있을 때 너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 번 한 적이 있나 말이지 내 돈 갖고 공부하는 주제에 야는 어떻게 이걸 아느냐 그래 니 그걸 누가 가르치나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치죠 이때까지 자기가 지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싹 질문이 바뀌어요 너희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뭐를 하신 분이길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다 있으실 것 같아 전 연세들을 보면은 윤번기하고 민경화 한수연 빼고 한글어져 있으니까 자녀가 다 있어 한수연님은 하고 민경화님은 맨날 초카를 돌본다 초카 초등학교 1학년보다 나이 많죠? 김소월에 가는 길 알아요? 네 한수연님 공부 가르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김소월에 가는 길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요? 본인이? 잘 모르죠? 이러면서 전세계에 이름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민경욱하고 같은 학렬 그래가지고 같은 학렬 그래가지고 민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나도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도 회초리 맞아가면서 그런 거 외우라고 배웠기 때문에 남들도 아까 그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지금 45인데 내 나이 내하고 같은 동년배라도 지금 내 나이가 돼도 김소월에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 그 사람들은 다 4년제 대학 멀쩡한 대학 나온 친구예요 야 나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나는 왜 몰라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난 뭐야 자기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자녀들한테 교육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 초등학교 지금 큰 딸이 내가 지금 딱 그거 대답한 나이더라고 내 딸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내가 가르칠 생각을 안 했거든 그 배아가 뭐하노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데 뭐냐 그때부터 그때가 10월 달이잖아요 원래 그때는 다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들이 가정 방문이 있었는데 우리 집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도 없고 할머니 할배 밑에 큰다고 가정 방문을 안 한다 한 거야 우리 담임 선생님이 결손 가정일 거라고 아시죠 그런데 내가 사립초등학교니 이 집이 돈은 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어떻게 돼 아 가만히 보니까 뭐야 교육자 교육자 자녀 학비 감면 뭐 가정이거든 그게요 여러분 12만 원을 일반인이 내면 그때 여러분 12만 원 세요 지금 12만 원 내라고 해도 다들 좀 부담스러운데 아마 이러신 분도 꽤 있을걸 그죠 이 12만 원에서 자금한 채 얼마가 면제되는지 아십니까 9만 4천 원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 자녀라는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감면 돼요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교육자라고 그래 감면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댕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참 그럼 가정 방문 안 해서 원래 4월달 되면 해야 돼 안 했어요 10월달에 내 얘기 내 그 얘기를 듣고 기승희 집에 가정 방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가 김소호를 가르쳤다고 그것도 왜 가을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들의 곡식이 다 베어지고 황량한 들이 되어야 까마귀가 와서 놀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이 생각나는 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뭔데라는 생각 안 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애들 떠드는 거 가만 놔두실래요 난리 나겠죠 조용히 하라고 앞에서 맨 첫 번째 대답 뭐였다고 떡볶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대답이 아니고 가장 초등학교 일학년다운 대답이에요 이게 왜 떡볶이냐 고 일주일 전에 운동회를 했단 말이야 가을 운동회를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뭐냐면 거기서 엄마가 싸운 떡볶이를 먹었겠지 그러니까 가을 운동회 이 꼴 지는 뭐야 운동이고 나발이고 뭐 사백 메타 개주고 뭐고 가네 어떻게 돼 일학년이 개주 뛰는 일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일학년은 개주 뛰다 보면 행로를 이탈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학년부터 보통 개주를 띕니다 목표 지향적이 되거든 이게 타겟 하나를 딱 설정해놓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는 길이 그때부터 저한테 딱 들어옵니다 악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흘러도 연달아 흐름 맨 마지막이 뭐야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흔들어 열렷 흘러도 연달아 흐름 뒤다려라 하잖아요 이런 식구절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시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그 이 시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이라도 아는 시가 김지하 시인 아니에요 맞죠? 이름이라도 아는 시 그 다음 두 번째 또 이름이라도 조금 더 유식하다면 박노혜 박기호 신부 저 그 동생 박기평 그렇죠? 박노혜하고 같이 산호맹했던 친구가 누구예요? 은수미 성남시장 그하고 같이 해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이게 제갈공명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구야? 조국 법무부 장관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흘러도 연달아 흘러도 연달아 김지하 시인 저번에 제가 70년대 얘기하면서 아 80년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김광석의 타는 목마름으로 거기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소 그래서 안치완 버전하고 김광석 버전이 다르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치완 버전은 뭐야 신새벽에 남몰래 쓴다 그 다음에 저기 저거는 김광석 버전은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이렇게 두 개가 나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하고 신새벽에 남몰래 쓴다 두 개가 바뀌는 거야 나훈아 뿐만 아니고 김소월 씨는 시 그대로 노래가 되는 경우도 많고 노래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런 문학 작품이나 노래 이런 것에 모티브를 얻어서 그 생애에서 모티브를 얻고 이래갖고 지은 시도 많아요 이게 진짜로 그 가사인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뭐냐면 심상을 받아갖고 쓰는 시 이런 거 많다고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 79년도에 가수는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아마 다 아실 거야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서던 그 사람 짜라라짜짜 이 노래 이 와일드 캐츠라는 여러분 그를 아시는데 네 이분이잖아요 그 리더가 누구예요 임종님이라고 원래 본명이 임이에요 임 임종임 거꾸로 해도 임종임 바로 해도 임종임 하라고 근데 이제 음반에는 대부분 임이라고 나왔죠 여기 또 하나 심상이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하는 노래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어 사랑의 나비소녀 하는 그거 임종임이 불렀습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면 내 이름을 그렇죠 불러주세요 비바람 치고 이런 것들이요 김소월씨가 아니면 탄생을 못해요 제일 김소월씨를 보고 불러 영감을 얻어서 지은 노래 뭐 있어요 시보야 밝은 둥근 달이 보름달을 시보야 라고 표현하는게 김소월 말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레는 마 아가씨 마음 두근두근 그게 워즈워드가 지단에는 미국의 그 시인이 있잖아요 워즈워드가 지단에 재주 부리는게 풀문이에요 고작 꽉 찬 달이라고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상상력이 빈곤한가를 한번 보시라고 김소월에 비해서 또 있잖아 노래 쭉쭉 나올텐데 나훈아 노래 있잖아요 김소월이 15살부터 사랑해서 18살에 보낸 누구 오순이를 그리며 부른 노래 뭐야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이거 있잖아요 18세 순이 왜 나이는 하필 18세고 이름은 순인가 1983년도에 발표된 그 노래 83년대에 18살에 시집가는 여자가 어디에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가지마오 가지마오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나가세요 강의실에 앉아 계실 자격이 없어요 나가세요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민경아님은 예외고요 모르신답니다 죽어라 어떻게 그 노래를 모를 수가 있나 사랑해 사랑해요 이러고 시작하죠 이게 가사를 보면서 응용한 수준의 노래들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피클 눈에 청춘 날 버리고 가는 봄빛 저 모릅니까 이 노래 산울림 응답하라 88 모르면서 아는 거 아는지 아는 거 나는 대중 가요를 안 좋아해서 텔레비 안 봅니다 나가요 그냥 좋아요 난 드라마를 안 봐 실패하 이런 것들이 뭐 내가 볼 때에 참 이렇게 보시면 아 그런 게 다 김소월 시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지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임종림 씨의 종갓집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인방울이라고 여러분 모르세요 쑥댓머리 이거 모르세요 저 광주가 고향이신 분이야 지금 광주 사시는 분 같으면 인방울 대로라고 인방울에 그 지금 수제자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숙선명창이라는 분이 그 그죠 예 그 인방울이 불렀던 그래 인방울이 짓고 인방울이 청탁해서 불렀고 인방울이 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노래로 갔던 게 뭐야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안숙선명창이 불렀잖아 노재라는 그 노래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수원연화장에서 종로까지 올 때 노재가 계속 나왔잖아요 산천을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하면서 그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야 전국 대비가요 인방울하고 김소월이 똑같아요 시기가 그럼 그 시기가 뭐야 우리 민족의 시기 가장 고향됐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임종 임종 임시의 그 임종 그 임방울의 같은 임시죠 그래 아마 친가 쪽이 임종님이고 외가가 아들 쪽이 임종님이면 딸 쪽이 있거든 딸의 사위 그 사위의 손녀딸이 누구예요 딸이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그 7번째 딸의 무슨 손녀딸인가가 이 가수 여러분 모르세요? 김완선이라는 가수 모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집안에 끼라는 게 있어 리듬감이라는 게 이게 절대 부정 못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르신들 하는 말이 뭐야 절대 씨도둑은 못한다 하는 말 있죠 씨는 못 속인다는 말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걸 있어요 그런 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지만 있다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유명한 위인들의 아들이 개판치는 경우는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그 할아버지 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제가 용인 씨에 가서 임방울대로 얘기하면서 외손녀가 김완선이다 이러니까 어떤 문화관광 해설사 한 70분이 이렇게 쫙 앉아 계셨거든 어떤 한 분이 참말로 하는 소리냐 이런데라고 거짓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 분은 내가 마이크 딱 놓고 나가기 전에 수업 안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래도 내가 퇴직 교장 출신인데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 나가라고 당신이 퇴직 교장이면 교장이지 지금은 연수생이다 어디 가면 선생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할 테니까 나가시라고 안 나가면 나는 강의 안 한다고 그냥 하고 내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가 나가 그래가지고 한 명이 잡으러 왔어 내를 잡으러 와서 그 사람 나갔다고 내가 들어와서 다시 강의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에서만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잖아 여러분들 저한테 악플로도 다 그런 이유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박정희를 욕할 거면 북한 가서 강의해라 이 새끼야 욕을 최대한 많이 참은 건데요 그게 한 6천배로 더할 거를 참었는데 그분이 댓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벨상 2천 개를 드려도 모자랄 박정희 장군에게 노벨평화상을 2천 개를 줘야 된답니다 그분이 노벨평화상 2천 개 줘야 될 사람이 그래 마지막에 여자 두리끼고 총 맞아 죽습니까 이런 퇴폐한 진짜 그 딸내미 하는 짓거리 봐라 뭐를 배웠다고 내가 저번에도 테란노대에서 이런 소리 한 번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왜 이런 신성한 청년의 대안학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느냐 편향적 선동적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알고 봤더니 박근혜하고 종친인 거야 박 씨인 거야 그냥 계속 했어요 저는 자기가 기분 나빠서 나가더라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 다행이다 싶어서 그분이 성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김소월이 자 우리 보통 보편적인 정서를 보죠 사랑이라는 게 있다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 감정이다 그런데 어디에도 여기 미움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미움이 등장할 수도 있죠 이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오랜 인연일 수도 있고요 뭐 영화 클래식에서 비슷한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엄마하고 아빠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인데 그 아들 딸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 그렇죠 조성우가 월남전 가서 손예진이 준 목걸이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줘야 돼 반지 이런 거 안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떨궈놓고 왔다고 다시 들었네 그거 찾으러 가야 돼 이래가지고 폭격 맞아서 눈이 멀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거만 없었으면 어떻게 좀 와가지고 다시 작업도 걸어보고 할 건데 휙이 그런 걸 갖다가 열차 떠나는데 굳이 그 못 받을 걸 그렇게 줘가지고 아유 진짜 내가 그때 조성우하고 조인성을 내가 얼마나 정말 같은 조식끼리 왜 저렇게 아버지 아들로 나오는 거냐 말이 돼 그렇지 아버지 아들이 같은 성시지 그럼 그래갖고 나오는 거냐 해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내가 손예진을 너무 사랑하니까 조성우하고는 키스신이 자꾸 나오니까 싫더라고 영화 보고 있는데 집을 던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배우가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똑같은 여배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랜이니까 미움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헤어지면 다시 뭐가 될까요 그리움이 되죠 그리움이 됐으면 두 가지가 됩니다 잊었든지 잊었다 혹은 뭐예요 못 잊어가 되죠 그렇죠 그냥 이게 김소월 씨의 답니다 이거는 심지어 뭐 시 제목도 있잖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사람이라면 그 패티김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싫어할까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 기호지방과 서북지방의 지역감정은요 즉 기호지방은 뭐야 기호지방은 뭐예요 경기도 서울 서북은요 평안도 아시겠습니까 황해도는 그러면 서울이고 싶을까요 평안도고 싶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황해도는 서울이고 싶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안도 출신의 안창호 선생은 황해도 출신의 김구 선생하고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쁘죠 나쁘죠 그렇죠 윤치호 일기에 뭐라고 나온다고 내 사위가 동경대학교 법대를 나왔을지언정 내 사위가 평안도 출신인 서북지역 사람인 것은 두고두고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김소월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이 아닙니까 구성시 출신이잖아 그런데 자라기를 어디에서 자라잖아요 정주군에서 자라잖아요 정주는 무슨 반란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홍경래 자기 마누라가 단실이 아이가 단실이는 무슨 단실이에요 홍단실이잖아요 그렇죠 김소월 자기 부인 김소월 자기 부인 홍단실의 아버지의 형님이 누굽니까 벽초 홍명희입니다 홍명희 그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뭐예요 임거정 그렇죠 임걱정 있죠 임걱정 그리고 벽초 홍명희가 충북 괴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월남 남쪽에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김일서에 따라서 부주석으로 갔죠 북한으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 서울 사람들이 김소월을 좋게 얘기할까요 안해요 좋게 얘기하네 가난한 시인이었잖아 김소월은요 그냥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냥 뭘 어렸을 때나 좀 좋게 살았어 이제 슬슬 그의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홍명희의 조카사위야 이 사람이 벽초 홍명희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김소월의 그 자식들 4명이 북한으로 간 이유는 벽초 홍명희의 조카사위인 김소월에 대해서 김일서의하고 그 밑에 있었던 김책의하고 최용거의가 잘해준다고 했을까요 못해준다고 했을까요 잘해준다고 했잖아 아시겠습니까 김소월은 이미 죽고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잊어봤자 아무도 뭘 안해줬어요 저작권 대접을 안해줬잖아요 그냥 막 갖다 썼잖아요 시를 저거 아버지 시를 막 갖다 썼잖아 근데 북한에 갔더니 배신당했잖아요 김일서의 그런 놈인 거 그제서야 몰랐다는 것도 바보라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배신당했잖아요 여러분 홍명희든 대종교의 김두봉이든 한글학자 있잖아요 김두봉이든 월북했던 약상 김원봉이든 간에 판단이 제대로 됐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헌영희도 그렇고 다 개같은 김일서의한테 걸려가지고 작살 났잖아요 전부 다 요거에 속아가지고 김일서의 특징이 뭔지 알아 잘 털잖아 그 새끼가 우리 마누라가 저도 잘 턴데 저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와이프 친구 하나가 그 저 누구야 언니 남편은 바람 안 필 거야 그 사람은 되게 성실하고 뭐니뭐니 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 필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으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와이프가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왜 언니 언니 남편 돈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되거든 그 사람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번씩 듣고 있으면 저걸 딴 여자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되게 많대요 안 될 텐데 저거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꼭 옆에 계시는 김연옥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11시 반에 저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내서 다 사정설명을 하고 와이프 분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날 저는 한 시간 동안 이분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60명 넘었다 말이 되느냐 그런 분이 왜 모른다 그쪽에서 내한테 연락을 한 걸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아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혹시 할머니 얘기를 자꾸 했던 거 아니냐 할머니 얘기를 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하고 이름까지 똑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옥 구독자님 와이프가 하는 말이 오해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말고 계속 연락 달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그거 같군요 박세리 선수가 보통 미국에서 LPGA를 했으니까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하면 주로 미국에서 하니까 새벽 시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병진 쇼에서 이렇게 말했거든 전국의 중환자 병동에서 밤새도록 항암치료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그런 중환자분들이 새벽에 박세리 선수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경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병진이 그렇게 제가 배꼽을 잡고 한번 뒤집어졌던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뭔 소리고 못 잊어 그립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잖아 벌써 헤어진대잖아 헤어지는 심상으로 시를 나온 게 뭐야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 우우우우 이거예요 자나깨나 안전하 선하잖아요 그 시예요 이게 그다음에 뭐야 노래까지는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 알아 이게 신 줄도 모르고 다 알아 이게 김소월 씨라는 거 상상도 못해 저 달이 저렇게 예쁜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하는 말이죠 이렇게 살뜰이 잊혀지는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게 김소월 씨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엄마야 그게 씨였어 자나깨나 안전하 선하가 김소월 씨였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왜 가난해 김소월이 그렇게 지를 했으면 저작권료를 얼마나 받아 챙겼겠노 단 한 푼도 안 줬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람도 안 줬어요 여러분 제가 가수 마야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불러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히트를 치고 자기 이미지가 올라갔습니까 근데 그 후손 찾아가가지고 저작권료 한 푼이라도 줬어요 그게 지 거야 마야 노래는 제가 부르나 안 부르나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옛날에 72년도 정미조라는 가수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그거 아이유가 리메이크 했잖아 아이유는 왜 돈 안 줘 후손들한테 지는 그게 김소월 시인인 줄은 아는 거야 작곡자가 그냥 부르라카이 부른 거 아니여 지 밑에 있는 다섯 명의 스태프들 전부 다 연봉도 올려주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안 잊는다며 그럼 그 의리로 왜 김소월 후손들한테는 저작권료를 지불 안 해요 맞죠 정미조야 죽고 없다 치지만 가난하고 서북 출신 추재해 너무 유명한 것 같다 이거 여러분 진짜 내가 인터뷰 해보고 적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삼 번이 제일 세 일 이 번은 그나마 이번 그 삼 번이 개뿌리 무슨 운동권 야 이 송영길 우상호 이것들 정말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어떤 학교들이에요 옛날에 영어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아주 그 뭐랄까 좀 세련되고 뭔가 연세대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돈도 많고 그 집에 그죠 우리 크라운님 남편 제비 예 제비 당신은 제비처럼 그것도 김소월 시에서 따가지고 온 거예요 장은아라는 윤승희 그 가수가 부르는 거 당신은 제비처럼 뭐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하는 노래 있죠 오늘도 혼자 서 있네 뭐 하는 그 있잖아 그 제비 참 내가 저 남편분을 아는데 제비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미지가 연세대가 이미지가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제비가 돼야 되겠다 이 글이 돼야 되는데 스웰로우즈가 돼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맨날 얘기를 해요 70년대 80년대 대학 운동권들이 싫어해요 김소월 싫어해 왜 나약하고 여성적이면서 민족이 무슨 고난을 겪고 있는데 맨날 산이 어떻니 꽃이 어떻니 뭐 헤어지는 게 어떻고 이런 소리나 함으로써 어떻게 돼 투쟁 동력을 약화시킨대 이게 야 내 진짜 이거 내가 처음에 대학 보았을 때도 이런 선배들이 많았어요 김소월 시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요 이런 민족을 팔아먹는 시를 공부한다는 둥 얼마나 많았는 줄 아나 지금 그 선배들 전부 다 치킨집 하고 있어 누군지 내가 다 얘기해봐 그중에 두 사람 제가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우상호 우상호 운동권들이 싫어합니다 나요 분명히 뭐야 독재 정권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분명 그럴 거야 그럴 리가 있습니까 김소월과 남진나훈아는 어떻게 돼요 예 칠십 년대 팔십 년대 구십 년대 대학 운동권과 노조들이요 금기로 했어요 깊이 가요예요 깊이 가요 송대관에 쨍하고 했들 이런 거 부르면요 투쟁력이 약 약화된다고 난리 났어요 저희도 뭐 불러야 돼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거 불러야 돼 내 가슴에 새긴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불타는 투혼이잖아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 데도 그런 노래 부르는 가수가 왜 꽃다지잖아요 꽃다지 꽃다지에서 뭐라고 그래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도 하고 있으면요 큰일 나요 봄은 가난이 저문날에 하는 그 첫 치마라는 그게 김소월의 시거든 가사 가곡이잖아요 그게 봄은 가난이 여름날에 뭐 이런 거 하면서 부르는 거 그런 거 부르고 있으면요 어디서 그런 나약하게 빠진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게 저 푸른 초원이라면 퇴폐하다 그랬어요 김소월은 나약하다 서정주는 친일이다 이상은 너무 어려워 시가 제1의 아이가 뭐 그렇다고 제2의 아이가 뭐라고 쭉 가다가 길은 바위 뚫린 길은 내가 저번에 영훈형 강의할 때 그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상은 너무 어려워 그 다음은 뭐야 역시 신은 윤동주가 최고야 제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와이프가 붙인 말 웃기시네 아주 웃기시네 왜 내가 이 말 쓴 적 없거든 우리 와이프가 마지막에 손 대라 그랬더니 이 말을 적고 있어 왠지 자기가 느낌이 이렇게 들더래 웃기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윤동주라는 걸 갖고 제가 강의도 했었죠 동주라는 게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윤동주의 인기는 롯데껌의 인기입니다 자기 육촌동생 윤형주의 인기하고 맞아요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롯데껌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주시 후레시 뭐 있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이거 있죠 나눠주고 싶어요 갖고 신격호하고 6개월 싸웠다는 거 아니야 윤형주가 사다주고 싶어요로 바꾸라고 신격호가 사다주고 싶어요 윤형주는 안 된다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그 강의 처음에 할 때에 제 1강에 우리 한수연님하고 민경아님 오면 롯데껌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 하다가 두 분 다 안 오셔서 그냥 집어처두었어요 왜 그 다음 노래가 뭐야 아름다운 아가씨 혜택검 김도향 그 뭐야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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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 아 가씨잖아 그러니까 아가씨 둘이한테 내가 줄락했다고 그래서 롯데껌 혜택검 사와가지고 다시 넣어버렸어 아시겠습니까? 이런 강의를 망치는 존재 같은 그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더 조회수가 올라갔겠노 아이고 내가 진짜 역시 신은 윤동주가 최고다 가 웃긴다는 거 1925년 9월 1925년 12월 두 명의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제 책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 예 나옵니다 182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사이에 나옵니다 혹시 저 책을 사고 싶으신 분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절찬리 판매 중은 아니고요 절찬도 아니고 판매 중도 아닙니다 윤범기 책은 절찬리 판매 중에서 판매 중인데 절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책은 전자책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에 여기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부크크라는 전자책 출판 전문 서점이나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 오천 원 내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책으로 내시지요 안 내주대요 출판사에서 다 싫어해요 백이성이라는 사람을 다 싫어해요 절마는 왠지 종북 좌빨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도올 김용옥 선생 이 하도 자기 책을 안 내주서 자기가 통나무라는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 버렸잖아요 종로구 회화동에 그죠 도올 한의원 위에 통나무 이렇게 해서 만들었잖아 하도 자기 책을 안 내주니까 출판사들이 다 종북 좌빨이라고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 출판사를 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윤번기처럼 계속해서 페북이 오늘도 저자 사인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걸로 자꾸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나는 과연 번기처럼 만날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친구는 정말 인맥의 황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별의별 인맥이 다 있어요 장관은 아직 못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 이 밑에 뭐냐 하면 신촌대 가라오케 근현대사 딱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잖아요 장소가 테란노대로 바뀐 상황입니다 요기 판소리 임방울이라면 자기 친 친척이었던 외할아버지 김창환을 뒤를 이어서 당시에 뭐 송망갑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제끼고 열여덟 살에 어린 명창이 등장하니 그 사람 이름이 뭐야 본명 임승근 그런데 너무 임승근이라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방울처럼 이렇게 좋은 목소리라고 해서 임방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임방울이 1925년 9월 서울의 전국 명창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기라성 같은 명창을 다 꺾고 1등을 하면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쑥대머리 춘향전에 나오는 쑥대머리 자꾸 숙명여대 생각하지 마시고 쑥대머리 아시겠습니까 쑥대머리 이렇게 불러야 맞더군요 구신형이요 이렇게 합니다 쑥으로 만든 사람 형태의 어떤 도깨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보는 시점이 앉아있습니다 춘향이가 뭐를 쓰고 두드려 맞고 머리가 산발된 상황에서 칼을 차고 앉아있어요 원래 역적이 아니면 절대 칼을 채울 수가 없는데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고정시킬 수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어린 여자니까 이게 이렇게 내리 누른단 말이야 워낙 두꺼운 그거다 보니까 몸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 표면이 달아 빠진 게 아니라 표면이 거친 나무 가시가 닿아져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댈 수도 없습니다 거친 나무 가시에 대가지고 잠 못 이루라고 어떻게 됩니까 모시 삼배만 입히기 때문에 안심했습니까 너무나 고통의 어깨가 소위 얘기하면 뭐야 치와와들 잘 걸리는 거 슬개골 탈구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돼 내 남편이 보고 싶다는 말을 감옥에 도깨비가 들어오지 말라고 죄수들 복 받으러가 아니라 내일 사형 집행일이면 그 사형 집행일 전에 편안하게 죽지 말라고 죽음의 도깨비가 오지 말라고 그 앞에다가 도깨비상을 세워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보고 쑥대머리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남편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남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이 신혼 금실 우지 나를 잃고 이러는가 개공항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 뭐 그 과거 공부 글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늦는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느라고 나를 잊어버린 것인가 왜 나를 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쑥대머리로 이렇게 왜 억울하게 제가 갇혀있단 말이야 1801년에 지금 그게 지어진 게 신재효가 춘향전이라는 것을 지은 게 1839년에서 45년 사이로 여겨지기 때문에 최초 창작 그거를 갖다가 1828년까지로 올라갈 수 있다면 1801년부터 1805년 사이에 이미 조선왕 순조가 관노비를 링컨보다 50년 앞서서 다 해방시켰어요 세계 최초의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그럼 이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죠 순조가 대왕 대비하고 안동 김 씨를 다 꺾어버리고 모든 관노비를 해방한다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이 20몇 년이 흘렸는데 월매는 더 이상 관노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케케묵은 조선경국대전 조선영조 때에 그보다도 56년보다 먼저 앞섰던 조선영조 때에 대전통편에 대전회통에 근거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모법을 들먹거리면서 신관사또인 변학도라는 이 쌍놈의 새끼가 어미가 관노면은 딸도 그냥 관노다 니까짓 거 뭐 정절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국가의 위임 사물을 받은 지방관이 어떻게 돼 위임 사물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어떻게 돼요 지금도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법을 잘 몰라가지고 계약서 안 쓰면 저작권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카톡 하나만 쓰면은 무슨 저작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걸 이용해가지고 나쁜 놈들이 배를 불리겠죠 아싸 이 돈 내 거야 이러면서 그죠 손 한 대에 코 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말로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장사꾼이 생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때 법을 뭘 알겠냐고 그때 카톡이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이런 10월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스리는데 내 마음대로 권한을 쓰는데 불리한 거는 사또들이 얘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안 하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법을 위반한 것을 딱 잡아가지고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를 내리는 거야 춘향이에 대한 질투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탄탄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춘향이가 그 숲 때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막 처절하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른데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면은 백이성이 정도의 설명가가 아니면 설명해봐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돼 판소리에 임방우리가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돼 뭔지 모르겠지만 그 억울한 춘향이에 그 노래 부르는 심정이 난 아무 죄도 없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게 돼 마치 6년 전에 다 만세운동을 들고 일어났던 그랬는데 다 실패하고 그때 당시 민족지조다라고 하는 33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의든 타의든 친일의 길로 들어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민중들이 그렇게 뭐야 아 그 춘향이에 죄도 없이 갇혀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국토에서 살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국토 자체가 없잖아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감옥에 있는 춘향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병상년이 느껴지는 거예요 1925년 9월 달에 되기 전에 23년에 처음으로 백조라고 하는 그 23년도에 나왔던 시가 뭡니까 이런 허무감을 달래는 시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서름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동길 따라 꿈속을 가득 자 후렴구 바로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이상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 뭐야 그거를 우리는 1919년에는 역사적 배경 아무것도 모르고 뭐래요 허무주의 이렇게 배웠잖아 무슨 그래 MBC의 허무개그 같은 그런 걸로 알았잖아 허무개그 그렇죠? 이럴 수가 이렇게 허무할 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올렸더니 어떻게 밥에 물을 안 넣었어 쌀에 이런 허무할 수가 이런 걸로 알았잖아 그래 어떻게 되고 갑자기 직업이 없는 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문예동인지 백조 아 여자들이 편집인이었나 보다 여자들이 뭐 월급을 못 받았나 보다 백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댔다고 여러분 제일 걸작이 뭐예요 우리 민족이 김소월 뿐만 아니라 한국 문학 전체에 저지르는 최악의 그 뭐야 그 뭐라 그래야 무례라 그래야 신뢰야 되나 그 뭐 청년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잖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게 시인 김소월의 강변이 땅값이 오르는 최고의 그거 뭐 예언이라매 미친놈도 그걸 정글고등학교에서 그걸 정글고라는 만화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서 그 작가가 여러분 나무위키 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보시면요 그 대목에 그게 나와요 미친 거야 내가 봐도 하 나 참 그래 여기 인방울의 그 인기를 보고 미국의 레코드사에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아니었으니까 RCA 빅타 레코드 세계 3대 레코드에서 옵니다 그때 당시 상임지휘자 누구 RCA 빅타 레코드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아루투르 토스카니니 여러분 딱 이름 들으면 아시겠죠 아루투르 토스카니니가 뭐야 자기 음반을 그러니까 뭐 베토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내줘 사장이 안 내주고 어떻게 돼 쑥대머리를 갖고 음반을 냅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대박입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전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RCA 빅타 레코드에서 이거를 레코드로 냅니다 쑥대머리 하고 심청전에 수궁가하고 냅니다 4년 동안 몇 장이 팔렸을까요 저 레코드가 130만 장 여러분 전 아시아에서 130만 장 지금 어떤 가수가 130만 장을 한 대여섯 가수 빼고 뭐 저기 뭐 있잖아요 BTS 블랙핑크 우리 사랑은 불장난 하는 애 있잖아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너를 보면 후끈 달아올라 뭐 하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사랑은 불장난이라고 우리 엄마가 맨날 남자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그래 너를 보니 진짜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 우리 와이프와 그 노래를 처음 같이 듣고 난 우리 와이프의 반응 이거 중딩들 인기 있는 노래 아이가 이라더라고 여중딩들 이라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딱 그 수준이네요 역시 그 블랙핑크 노래는 제일 수준이 높은 게 마지막처럼 같아요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하는 그 있어요 뭐 사랑하라 뭐 이혜인 수녀 뭐 이혜인 수녀가 아니고 그거 뭐고 무슨 뭐 연탄 발로 차지 말라는 그 시가 뭐지 하여튼 그 시 갖고 만든 거야 그 노래를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예? 네 박네 뭐 연탄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안도현 시인인가 하여튼 예 안도현 시인인가 하여튼 뭐 그렇죠 오른쪽은요 1925년 12월 김소월의 마지막 시 초혼이 나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온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우리 민경화 구독자님께서 저번에 거 같아 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하니까 어쩜 그렇게 잘 외우시나요 전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그런 걸 못 외웠대요 나는 그 남자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왠지 미워 왜 그 윤동주 시 중에 있잖아 그 자화상인가 하는 시 보면 우물에 이렇게 내 모습을 우물에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왠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봅니다 하는 거 있죠 딱 그 심정이야 민경화님을 보고 있으면 왠 사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습니다 그렇죠 딱 그거야 자꾸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해 전 남자친구 얘기를 그러니까 결석하다 오랜만에 오면 이렇게 돼요 예 괜히 왔다 그러면서 예 오늘 왠지 저분이 그랬습니다 오늘은 왠지 오랜만에 가니 심장 어택을 당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장 어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던 그 사람이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혼을 부르는 걸 갖고 하잖아 이것도 김소월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아까 열다섯 살 때부터 좋아했던 오순이가 21살에 죽어가지고 그 오순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지은 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개뿔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람 하나를 갖다 저런 시가 그냥 여자 하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올 것 같아 다행히 소리하고 있네 너가 한번 그런 시 써봐라 이거 내가 지금 서울대학교 이기문 교수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나 그런 시 좀 쓰고 얘기하세요 가난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아시는 분 이 사람 누굽니까 조선제일의 억만장자 일제강점기 때 누군가요 이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누구예요 이회영 아이고 맞으면 맞다고 하겠지 조선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조선의 제일 억만장자 당연히 뭐예요 친일과 반일 사이를 왔다 갔다 했겠죠 이 사람 누굽니까 개초 방흥모 방흥모가 세웠던 회사 조선일보 방흥모 온양방씨입니다 온양방씨 사람들 보세요 누구나 조중동을 욕하지만 정작 조선일보에 사장을 딱 대놓으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얘기할 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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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방흥모라는 사람을 누군지 아시라고 지금 방흥모 개가 조선일보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방흥모 개가 조선일보를 못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방씨입니까 근데 그 방씨가 방씨 맞아요 양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그 친자는 양자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친자가 우리 아버지가 친일한 거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양자한테 소송당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일보의 그 방씨 집안은 다 뭐야 방흥모의 양자예요 다 이런 거를 여러분 신의 한수나 펜앤드 마이크나 이런 보수 채널을 보시면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봐 이완용이도 양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완용이도 양자라고 양자 컴플렉스에 평생을 살다가 죽은 애예요 걔가 이번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서재필 하는 거 있거든 그거 한번 보세요 이완용이가 서재필을 어떻게 괴롭혔는지가 나와요 특히 이완용이 저거 마누라 그게 완전 악녀 중에 악녀예요 그거 악처 중에 악처 된장녀도 그런 된장녀가 없어 걔 때문에 한일합방 됐다 할 정도예요 아니겠습니까 배정자 좋아하고 있네 배정자는 거다 비하면 세 발의 피야 배정자는 뭐 권한도 없는 배정자라고 또 안 그래요 아니면 제가 같은 배씨라고 편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요 이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김소월의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아니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사진이 그냥 유일한 김소월의 진품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분은 누구예요 뭐 그 노래 있잖아 만만히 아파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인데 아파라 그 노래 몰라 잘 모르시는구나 김억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김억 문학과 김억 호가 안서죠 안서 안서 김억 김억이 오산학교를 다니던 김소월을 발탁한 거예요 무슨 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애모라는 시를 보고 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산유화 그때 김소월의 나이 15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하는 거 있죠 15살 때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지네 갈뽐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거 15살 때 지었다니까 더 올라가요 14살 때 3년까지 쓰고 16살 때 마지막 연까지 완성했던 노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14살 때 더 위로 올라갈까요 11살 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랫빛 뒷문 밖에는 갈립해 노래까지 10살 때까지 썼어 마음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마지막에 추가시킨 것이 11살 때입니다 완성을 본 거죠 반복으로 가자 소위 동어 반복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엄마야 누나야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김소월이 지은 노래는 아니지만 안성현 안성현 이라는 사람이 지었지만 나중에 나와요 지었지만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그렇게 노래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지은 노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그저 둘이 앉아 그게 옛날에 70년대에 독일계 가수가 있어요 독일하고 혼혈 가수가 있어요 유주용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호녀라로서 자기가 살았던 부모라는 게 너무 그거 하거든 이렇게 애틋하거든 그 애가 불렀고 그거를 나훈아가 다시 리메이크합니다 나훈아 그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겨울에 기나긴 밤 나훈아 목소리가 이렇게 쬐지잖아요 어머님하고 들이 앉아 왜냐하면 가지마오 바로 다음이거든 가지마오 이거 그대로 간 거야 그렇죠 만약에 이게 사람은 눈물의 시야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불러요 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겠지 좀 목소리가 굵겠지 그 부모 다음 나왔던 노래가 그거예요 대동강 편지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대동강 편지 몰라 나훈아에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대야 내가 왔다 주소 없는 겉봉투에 이거 누가 보면 내가 60대인 줄 알겠다 그러나 여기입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곽산면 예 말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가고 배 가는 곳이랍니다 곽산 그 다음에 뭐야 정주 곽산 홍경래의 난이 뭐야 정주성을 함락함으로써 엄청나게 성과를 올리다가 정주성에 그 밑에 땅을 파고 폭탄을 묻어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그거 되죠 제가 킹덤과 좀비의 역사에서 한번 말했을 거예요 홍경래가 무슨 뭘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정감록이라는 거 갖고 사람을 모았다 그랬잖아 내가 성은 홍씨지만 바로 뭐야 정도령이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갖고 사람들이 안 모이니 결국에는 뭐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당시에 나를 따라오면 뭐가 있다 금광을 점지해 주겠다 예 나를 따라오면 그래서 우군치기 뭐 이히저 이런 애들 서림 이런 애들이 막 따라간 거야 금광을 소위 이걸 뭐라 그래 금광드립이라고 합니다 요즘 요즘 저 만화하는 말로 금광드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하겠다 그런데 역사상 금광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조선일보는 무슨 자본이에요 황금광시대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를 제일 고마워해야 돼 황금광시대 이름만 뭐야 포티나이너스 골드마이닝 골드러시의 저 산물이에요 방흥모가 예 방흥모가 그래서 그때 여운영할 때 시를 제가 소개했었죠 삼신문사장이 있는데 그죠 조선일보의 그 사장인 광산왕은 이렇게 나오잖아 자가용으로 붕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동아일보에 뭐야 안경제비는 학자는 누구 고하 송진우죠 이게 학자는 뭐야 인력 컸다고 까딱까딱 조선중앙일보의 스포츠맨은 뭐예요 걸어서 저벅저벅 이렇게 나는 말이 광산왕이에요 광산왕 아시겠습니까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이야 어딘지 얘기해 드려 요기 마산면하고 갈산면 출신이에요 방흥모하고 김소월이 고양이 같아 아시겠습니까 고양이 같아 그리고 안서 김억도 마찬가지 정주군 안흥면 관주면 출신이라고 또 더 볼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정주군의 문화인물 이 사람 누구예요 춘원 이강수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안서 김억이잖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석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 백석이 어디 백시에요 수원 백시죠 평안북도 정주군이라는 데가 어디야 수원 백시의 집성촌이야 그래서 백선여비하고 백인여비도 고향이 어디에요 정주군이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수원 백시하고 김소월의 공주 김씨의 집성촌입니다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 백석 백인여비도 백선여비 다 정주군 출신 또 누구의 그거에요 비서에요 세 명 백시가 고당 조만식에 비서들인거에요 다 고당 조만식 선생 그래가지고 김소월도 왜 시중에 있죠 나의 사랑 jms 정명석 말고 jms 정명석 말고 그 감옥간 새끼 말고 아시겠어요 가짜목사 있잖아 그 말고 또 악플의 바다를 이루겠네 가짜목사로 좌표 찍히고 어데서 니가 감히 우리 교주님을 욕하느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도 전에 제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너 그 교주의 힘은 우리에게 안온다 그게 뭐야 jms가 바로 조만식이 말이야 왜 jms라고 썼어요 일본 총독부가 또 어떻게 괴롭힐까봐 나의 사랑 jms 요 있어요 시 백석 백석 잘생겼죠 우리 김영민 구독자님께서는 마치 지금 헤어스타일과 여러가지 옷이요 그때 백석을 쫓아다니던 정주군의 정주여학교 학생같은 복장을 하고 계십니다 복장과 헤어스타일 오늘 왠지 레트로 복고 스타일이시네요 이분은 누굴까요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말만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 정주군 사람입니다 이분 누구일까요 모르겠어요 송성문씨 성문기본영어 성문종합영어 송성문 여러분 몰라 다 알걸 여기서 그거 갖고 공부 안한 연세가 없는데 지금 나도 했는데 윤번기 지금 외면하지마 나는 맨투맨 봤어요 이딴 소리 하지마 좀 저도 성문 다 봤어요 아 황작가가 아니구나 황작가가 그렇죠 족보도 없는 창고서 갖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족보도 없는 창고서 센 영어 이런 거 아니 저 수학은 해법 정석이야 정석하고 해법이고 해법은 맨날 왜 답안지 틀리는 거 많잖아 그래 정석이고 영어는 맨투맨하고 성문이지 나머지는 다 개족보요 그거 정철 아 그거는 그러니까 대학생 정철하고 아 맞다 또 한 명 있겠다 윤선생 영어 그렇죠 그 여우와 증인들이라며 그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여우와 증인들 그래가지고 또 악플의 바다를 이루겠네 또 악플의 바다를 이루어 송성문 씨 이 사람이 바로 뭐야 일제시대 때부터 영어 창고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평안북도 정주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한 우리 역사의 상실인지 북한을 북한의 역사적 인물 북한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저기 저 김일서의 밑에 있는 아들은 대한민국을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대로 크는 거 맞아요 지금 맞죠 오 남쪽에 그런 게 있네 북한에서 내가 이런 강의하면 어느 날 공항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잡아가겠지 생중계하고 뭐 그렇죠 숙청 뭐 쳐맞은 거 뭐 이래가지고 끌려나가고 네 그죠 뭐 그지 그래가지고 왜 정말 그런 역적은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뒤에서 놀이공원 돌아가고 있고 막 이렇잖아 그 광고죠 광고 일종의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광고가 돼 있습니다 방송 전문가인 윤번기를 보내야 된다 거기서 막 윤번기가 막 테라노대가 아니라 뭐 대동강대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지 않을까 대동강 맥주를 마셔가면서 대동강대를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서 민주주의는 학술부터 이렇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여기는요 춘원 이강수 백석 성문 기본 영어 이거 역사적인 인물이지 이 정도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정주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 내가 코리안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을 할 때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경상북도 진주군 진주라는 고기에 있는 일정 면을 얘기합니다 면을 얘기하면서 효성그룹 거기서 뭐 온갖 거 다 나왔고 거기 마찬가지죠 이 정주군에서 이렇게 오산학교라는 센터가 하나 딱 생기니까 배움의 센터 오산학교에서 체조하는 모습입니다 배움의 센터가 생기니까 남강 이승훈이라는 분이 세웠거든 생기니까 어떻게 돼 교장선생님으로 누구? 구 고당 조만식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 여기 있잖아 신채 해놨잖아 밑에 호 안 적혔다고 또 내보고 가짜뉴스라 까대요 악플러들 저 호는 없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단재 신채호 선생 여기 뭐야 춘원 이강수가 변절하기 전까지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이승훈 보부상을 하다가 물류 유통을 장악해서 우리 조선 제일의 천만장자가 되었던 인물 그런데 그 천만장자가 되었는데 도산 안창호가 연설한 거를 당시 광산업자인 방응모하고 같이 가서 듣고 헬까닥 돌았습니다. 백부장에게 말하노라 요한 그 뭐야 요한 보금인가 거기 나오죠 백부장에게 말하노라 그대의 딸이 불치병인 것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니 재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돼. 니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불교에서 뭐라고 해야 무구정광 대다라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킹덤과 좀비의 역사에서 얘기했었죠 거기 다라니 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 바라문이여 나는 석가인이라. 너는 앞으로 베풀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죽는다. 바라문이 뭐야 억만장자예요 바라문이 뭐야 탑을 세우라고 탑을 세워서 모두에게 공덕을 쌓게 하라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승훈이 그 얘기를 듣고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사람이 방응모하고 둘이 빡 돌아요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방응모도 어떻게 돼 오산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숙문학교를 세워야겠다 지금 숙문여자고등학교 이런 거 없나 그게 조선일보재단이에요 그게 숙문여자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윤범기 책을 꼭 제가 선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연설이라는 게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연설이라는 게 집백이 몰랐던 보부상 출신의 무역업자와 소위 말하는 물류업자 물류업자 로지스티커 물류업자와 집 뭐 아유 저기 내 금파는 데 아무 누가 조선일제 식민지건 나발이건 아무 상관없어 했던 광산업자를 확 돌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야겠다 안창호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부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 학교를 세우세요 부자 여러분 이거 연설이었고 윤범기 책에는 그게 안 나와요 몰랐나 봐 몰랐나 봐 그거 안 나와 그래서 좀 섭섭했어 내가 읽으면서 여운형에 대한 언급을 엄청 많이 해 자기도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수요일 날요 지금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 목량 여운형 기념사업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강의 보고 너무 감동했다고 도대체 그 할머니가 누구시냐고 보니까 홍보기획이사도 여시고 뭐도 여시고 다 여시야 내가 보이 다 여시야 그래서 내가 소론 집안이네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거를 말해줬다 이거야 어 이때까지 노론 학자들이 그거 다 와 있었거든 근데 지가 노론이고 소론인 것도 모른데이 개념도 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소론이다 이라는 순간 거기 있는 원래 있던 자문 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들에게 내가 공적이 됐대요 말 그대로 그거죠 내 자리를 절세기가 빼뜨려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보십시오 난강 이승훈 선생 얼마나 그동안에 그 목량 여운형 선생이 폭넓게 그나마 그 여시들이 그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시 일변도가 된 거지 그게 모두가 다 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이래갖고 여시가 된 게 아니라고 다시 갑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여기 바로 바다죠 여기 이게 무슨 강이에요 이게 무슨 강이에요 곽산면에 가까운 강이 무슨 강입니까 이게 청천강 청천강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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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월은 공주 김씨인데 왜 정주 곽산에 살죠 이런 거 여러분 한 번도 이상하다 생각해 보신 적 없어 여러분 반포에서 압구정동으로 이사 가려면 잘 가집니까 그 가까운 동네에서 가라카는데 가져요 반포에서 압구정까지 마음 잡고 걸으면 못 걸어 걸어요 아유 우리 옛날에 우리 장인 어른은요 젊었을 때 하도 돈이 없어갖고요 저기 상계동에서 저 뭐 어디야 저 과천까지 걸어 내려온 적이 있대 하루 걸렸대 아 뭐 그럴 만하더라 막 그냥 딱 걷겠다고 각오하고 그러니까 걸을 만하더라 그 하면서 뭐 김밥도 좀 까먹고 김밥이라 해봐야 한 서너 덩이 먹었겠지 주먹밥 같은 거 하도 젊었을 때 돈이 없을 때 한 번 한 번 다 그런 적이 있대 한 번 아이고 뭐 못 걸을 거 뭐 있노 막 걸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걸으라 해도 걸 걸 마라톤 해보십시오 그거 못 다겠어요 송기정 보고 뛰라 해봐 돌아가셨지만 그죠 왜 여기 와서 살까요 왜 열 살 때 엄마야 누나야를 지었을까요 왜 이유가 뭐야 김소월이 한 아이가 남들이 도저히 할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일을 할 때는 남들이 도저히 겪지 못하는 독특한 배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 열세살에 왜 부모라는 시를 그렇게 아니 좀 봐 보세요 그냥 장난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뭐 여덟 살 아홉 살짜리 그냥 그때부터 우리 집 앞에 영어 독서 논술 학원에 오랫동안 보내야 했으면 그러면 글씨가 써집니까 어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열다섯 살 열여섯 살에 완성했다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그러면 그 시대 동년배들은 얘를 인정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했겠죠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김소월씨 외우기만 해도 애들이 내보고 재수없다 그랬어요 이상한 말한다고 그때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시티헌터 얘기해야 돼 강백호라는 거 있잖아 그 왜 농구하는 만화 이거 모르는 거죠 슬램덩크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슬램덩크가 뭔지 몰라요 지금도 김소월 얘기하고요 만해 한용훈 얘기했다 때로는 맞은 적도 있어요 저는 재수없는 놈이라고 우리 할머니도 몰랐다 만해 한용훈이 그 여러분 개유정난의 한명회 있죠 한명회 형님이 한명 한명기인가 그래요 그 한명기의 후손이에요 만해 한용훈이 예 우리 할머니도 몰라서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할머니 한용훈 되게 좋아했거든 그 시를 내한테 많이 가르쳐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대 한용훈 강의 안 해요 절대 안 해 여러분 만해 한용훈이 시에 이렇게 쓸 수 있고 민족 대표 33인에 뽑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황해도의 정자에서 시에만 전념할 수 있고 이렇게 왜 저 스님으로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게 됐던 그 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 돈은 누가 될게요 방응모가 됐어요 방응모가 청주한 씨하고 좀 어떻게 연을 좀 해볼까 싶어서 방응모가 됐어 여기 있잖아 방응모가 그 다음에 방응모가 백석 시인도 다시만 쓸 수 있게끔 해줘요 아주 후원자 역할을 톡톡하게 해요 그리고 방응모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누구의 또 후원자였어요 벽초홍명희 임거정이라는 것을 조선총독부의 모든 그거를 다 막고 연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조선일보가 관념이 이상해지시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욕해야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여기 고안면 이쪽 옥천면 여기가 요 바로 뒷산이 어디입니까 저의 버킷리스트 뭐야 묘양산이야 묘양산 낭림산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산업을 해가지고 방응모가 광산업으로 성공을 할 때 방응모처럼은 아니었지만 조금 성공한 방응모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김소월 저거 할아버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연세 높으신 분도 많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방응모하고 김소월이 관계가 있더라 나가라 하면 내 혼자 강의해야 되죠 다 나가세요 뭐 이러면 유튜버도 그럴 거야 어이 모르는데 그래서 다 그럴 거야 어 그러면서 요기가 안흥면이잖아요 자동방으로 나오는 게 뭐야 찐방 근데 그 안흥은 아니에요 그 안흥은 아니에요 임포면 남서면 곽산면 옥천면 이게 뭐야 충북옥천하고 헷갈리겠죠 옥천면 그 다음에 고안면 덕면면 마산면 갈산면 고덕면 대전면 지금 대전이라는 땅 이름이 저 이름에서 왔다는 말이 많아 지금 원래 대전이라는 동네 이름이 없었거든요 일본이 철도를 세우면서 거기 새롭게 천안 대신에 새로운 중심지를 만들어 놓는 게 대전면이었단 말이야 너무도 억울한 가난한 시인을 을 출처 월간 조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뽐 여름 없이 이게 산유화의 시비지요 생가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정주군 예 곽산면의 어린 시절을 보내라 생가는 구성시고 정주 위에 구성이고 요기 정주 아래 정주의 곽산면의 예 그 김소월의 손녀딸 김은숙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5년입니다 학자라는 분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만난 적조차 없는데 다 아는 것처럼 왈과왈부하고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찍고 까분다 죽은 자만이 알지 알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소월이 마지막에 아편먹고 자살했다 이 따오 개소리 그녀는 아버지가 생전에 소월의 저작물과 관련된 인쇄 즉 저작권을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성이 있는 출판사들이 인사조로 사례비를 들고 온 적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젖은 내 입술로 모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이게 김소월 노래입니다 누구예요 활주로 항공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철수가 이끌던 그룹입니다 활주로가 뭐고 활주로가 아유 씨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그죠 77년도 아닙니까 졸업해가지고 그 뭐야 그 사람을 만난거지 구창모를 만난거지 그래가지고 뭐야 또 촌시러버 송골매 하다 가하는 마참 이름 맞다 나참 이름이 철수가 뭐고 철수가 철수라는 인간치고 제대로 된 인간 봤나 씨 물론 같은 배 씨라서 내가 참 그 사람은 진짜 배 씨 맞아요 배일지 배연정하고 틀려요 같은 배 씨예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를 배철수가 한 번이라도 저작권 준 적 있어요 이걸 김소월 씨라고 밝힌 적 있어요 지가 장기화가 또 리메이크 했는데 지는 거랑 김소월 씨라고 밝힌 적 있나 달이 차오른다 가자 하다가 갑자기 달이 차오른다 가자 하다가 오 오 오 오 풍문으로 들었어 그거 일본 노래입니다 풍문이라는 게 카자마라는 유명한 에로 배우가 카자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게 풍문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그대에게 내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풍문으로 들었어 하잖아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깡패들이 등장하면서 나와서 그게 굉장히 노래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그 95년도인가 그때 되게 슬프고 이상한 그 아름다운 버전으로 나온 노래가 그거예요 저기 윤종신의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오늘 난 감사드려서 뭐 뭐 제대하기 얼마 전 뭐 이 애도 뭐 너의 새 남자친구 얘기를 들었지 뭐 그 뭐 제대하기 얼마 전 그게 풍문으로 들은 거 아니야 뭐 윤종신은 월간 윤종신 이상한 소리하고 있잖아요 다 뭐야 전에 했던 가사들을 베낀 게 아니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갖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저작권에 위촉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도 억울한 가난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해 이 시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공주 김씨 곽산파는 소론이다 도대체 왜 살수변으로 갔는가 왜 엄마야 누나야를 썼는가 엄마나야 누나야 시와 노래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대표곡 대통령 이름 석자는 모를지언정 김소월은 다 안다 김소월은 모를지언정 엄마야 누나야는 다 안다 엄마야 누나야라는 제목은 모를지언정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일곱 살 밑으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시겠죠 일자무식 자기 이름을 쓸 줄 모를 수는 있어도 엄마야 누나야를 모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외우지 못하는 한국인은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시 이게 소론의 슬픈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5분 쉬었다가 30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부 마치겠습니다